가등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기본서에 있는 그림이니까 참고하시고요 가등기를 좀 해볼게요 가등기 144페이지 가등기 굉장히 특수한 등기입니다 특수한 등기 때문에 사실은 기존에 원래 제대로 된 등기를 다 알아야 가등기의 특수성을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등기가 보통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세 문제까지 나옵니다 열두 개 중에 두세 문제까지도 출제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자주 낸지 모르겠어요 실무상 많이 쓰냐 별로 안 써요 실무상 가등기 다 담보 가등기예요 담보 때문에 쓰는 거지 실제 진짜 가등기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데 문제 내기가 좋아 아주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 자꾸 나오니까 어쩌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기존 내용을 다 모르고 가등기만 공부해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기존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그런데 비해서 가등이 좀 특수하구나 이렇게 공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가등기가 문제 많이 나온다고 해서 이것만 열심히 한다고 문제를 맞추냐 또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기간에 속성으로 하면 참 좋겠지만 단기간에 속성으로 확 강의를 해드리잖아요 어떻게 돼요?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겠어요 뭔가 이게 기본 뼈대가 있어요 거기에 빗대어서 이건 이렇고 아 이건 원래 이렇는데 이건 이렇구나 이러면서 이제 공부가 정리가 되는 건데 단기간에 가면 뭐가 원칙인지 뭐가 예외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뭐 그 말이 그 말이 갖고 오죠 뭐 이렇게 쓸데없이 사람들이 딴소리를 쓰고 있고 뭐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들어도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들어야지 뭘 또 들어야지 들어도 모르니까 관둬? 그만 되잖아요 제가 부탁드리는데 들어도 몰라도 괜찮으니까 또 듣고 또 한 번 더 수업도 또 듣고 또 다른 각도로 또 들어보고 또 정규 수업을 들어보고 특강에 들어보고 또 들었던 거 다시 한 번 더 들어보고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딱 준비가 되는 순간이 와요 그 순간 아 이거구나 딱 오는 순간이 옵니다 그거 올 때까지는 되게 괴로워요 그걸 버텨내셔야지 한 번에 되는 건 아니니까 혹여 너무 어렵다고 막 지뢰짐 잡고 포기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못 알아들어도 위로를 좀 해드린다면 옆사람도 몰라 뒷사람도 모르고 그렇죠? 다들 서로 몰라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갑자기 탁 떠오르면 딱 대답했는데 맞춘 거지 뭐 그러니까 그거 다 알고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로 되는 거니까 남들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가다 보면 어리버리 어떻게 답을 맞추는 거야 그리고 이제 시험장 가서도 어떻게 어리버리 답을 맞춰서 가지고 붙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니까 너무 완벽하게 모르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실망하지 마시고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좌절은 이거예요 분명히 알았는데 생각이 안 나 이게 제일 큰 좌절이 있죠 시험장 가서도 분명히 알았던 건데 문제를 흘려 잃어버리면 정말 좌절입니다 그런 것들은 역시 또 일상적인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시험장 당일날 좋은 컨디션으로 생각이 나기만을 기대하는 거면 그러려면 여러 번 반복해서 그나마 좀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제발 좀 실망 좀 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실망들을 많이 해 나 진짜 답답해 공부도 안 해놓고 실망부터 한다 공부 해놓고 실망을 좀 하지 마시고 좀 더 하셔야 돼 아직도 멀었으니까 오늘 지금부터 가던 길 한 목표는 한 40분 정도에 가던 길을 쭉 한번 정리하고 문제 두 문제 풀 거고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좀 집중해서 한번 해보시고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다음번에 또 할 거고 일요일 때 또 할 거고 문제 풀어가면서 좀씩 늘어날 겁니다 이거는 기본소에 있는 그림이라서 지금은 일단 넘어가고요 견번부터 확인하죠 가든기는 임시등기 임시등기 지금 소유자 누구죠? 지금 소유자는 이정재예요 아직 정우선권 아니에요 앞으로 이 사람은 소유권 이전을 하고 싶은 거야 소유권 이전 등기 내놔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이에요 이 청구권의 순위를 2번으로 미리 등기 위에 써놓고 잡아놓고 싶은 거예요 원래 소유권 이전 등기를 2번으로 하고 싶은데 당장 어떤 이유에선지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어떤 이유에선지 당장은 못하겠다 당장은 못하는데 계속 미루면 딴 놈한테 넘어갈지 모르니까 내가 2순위는 좀 잡아야 되겠다 라고 해서 순위를 보 전 존 그러면 안 돼 보존은 안 돼 보존은 1번으로 들어올 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순위보 전 가든기는 순위보존이에요 청구권의 순위를 보존하겠다 청구권이라는 건 채권이에요 채권 보통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보통 물권적 청구권을 써줍니다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건 너 나 약속했잖아 줘 그럼 아직 내 거 아니라는 소리예요 줘 이 말은 네 거야 아직은 근데 내가 지금 순위를 잡고 싶어 이럴 때 이 청구권의 순위를 보존 전 하기 위해서 가든기를 잡겠다 이 순위를 잡아넣겠다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게 가든기입니다 그래서 가든기권자가 누가 됐어요 지금? 정우성 그럼 정우성이 이 가든기를 하러 어디 가요? 등기소 가겠지 그럼 등기관은 얘 혼자 오면 해줘 안 해줘? 안 해줘지 기본적으로 얘랑 같이 와라 이 가든기는 공동 신청입니다 가든기를 등기소에 가서 신청하려면 공동 신청입니다 뭐를요? 가든기를 어떻게 한다? 공동 신청합니다 누구 누구? 이정재 정우성 그러지 말고 가든기 권리자 이렇게 해야지 가든기 권리자 이정재는 여기서 현재 소유자죠? 가든기 권리자요? 의무자요? 가든기 의무자예요 이정재가 소유자니까 세지 이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정재가 약속을 한 거 이미 해줘야 되니까 이정재가 의무자 정우성은 권리자 그래서 공동 신청으로 등기소에 가면 이 2번 가든기를 써준다고요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단독 신청이 나오지 단독 신청은 누가 혼자 올까? 가든기 권리자가 오는 거예요 권리자 혼자 오는 거예요 누가 온다고요? 정우성은 온다고 그럼 얘 혼자 오면 등기간 그냥 해줘 안 해줘? 안 해줘지 그럼 얘 혼자 와서 단독으로 하려면 상대방을 상대로 판결을 받든가 판결을 받든가 그래서 판결 받으면 단독이 됩니다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럼 판결 아니라도 단독이 되냐? 있어요 가든기 의무자 뭘 받아라? 승낙서를 받아라 이거 오면 혼자 와서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이 단독으로 바뀌는데 달랑 승낙서만으로 해주겠다 아주 특수한 겁니다 승낙서만으로는 원래 공동을 단독으로 안 바꿔줘요 판결 정도는 갖고 와야 바꿔주는 거지 근데 이거는 가든기이기 때문에 승낙만 가져와도 단독으로 바꿔준다 아주 특수해요 이것도 시험에 안 나온다 그럼 뭐가 나오냐?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으면 좋은데 법원에 가서 판결 안 받고 가든기아라는 가처분 명령만 받아도 해주겠다 가든기, 가처분 명령 어디서 받아와요? 법원에서 받아와요 법원에서 판사님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지 판사님 내가 승낙을 못 받았어요 이거 좀 대신 할 수 있는 거 하나 써주셔 판결 받긴 부담스러우니까 더 간단히 하나 써줄게 라고 해서 써주는 게 가든기를 명령하는 거예요 가든기에 대한 가처분 명령 이걸 법원이 써준단 말이에요 가처분 명령이니까 이거 촉탁등교, 명령등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등기다? 단독신청이다 여기서 당하는 거예요 이거를 촉탁등기다 이렇게 시험이 엄청 나왔습니다 명령등기라고 잘 안 나와요 이거 촉탁등계라고 뻥을 칩니다 원래 가처분은 촉탁등기예요 이거는 원래 가처분이 아닌 거야 원래 가처분이 아닌 거야 이름만 가처분이요 이거는 그냥 가든기하라는 명령이다 이러면 좋겠는데 괜히 헷갈리라고 이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저한테 권한을 주신다면 제가 법을 개정해서 가처분을 빼버릴 거예요 저한테는 권한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가든기, 가처분, 명령 무슨 등기다? 단독신청이다 이거 촉탁이 그러면 가까이 가까이 촉탁으로 올 문제가 있다 그냥 진짜 가처분이다 그러면 촉탁이에요 진짜 가처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가든기를 혼자 갈 수 있는 법원에서 써준 종이다 이거 아니면 이거죠 이거 아니면 이거 두 사이에는 또는 있습니다 가든기, 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법원에 가든기, 가처분, 명령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단독신청할 수 있다 가든기라는 공동단독이에요 시험에서는 당연히 간독신청이 나오겠죠 여기까지 왔어요? 가든기 됐어요 그러면 가든기가 실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정우성한테는 가든기 필 정보가 나옵니다 가든기, 얘 명신이에요? 명신? 명이 맞아? 가든기 명이네요 가든기 명이 됐지 이제 신청했어? 신청했어요? 본인 신청이지 단독신청도 지가 했고 공동신청도 신청해서 갔잖아요 신청인이야 명인이면서 신청인이야 명신 자, 지금 이전 가든기 맞아요? 이전 가든기 맞아요? 보존, 설정, 이전 추가할 때 작성, 통제한다 그랬거든 그럼 얘한테는 얘한테는 가, 등기 필, 정보 이게 나와요 가든기 필 정보가 나와 알겠죠? 이것도 가든기 권리증이 나온다고 가든기만 해도 가든기에 관한 권리증이 나와요 이거 언제 써먹어? 본등기한테 그럼 땡이 틀리는 거야 그거 노리고 있어 이제 본등기 이러고 있어 그거 안 된다고 이거는 나중에 가든기를 포기할 때 그때 써먹는 거예요 나 가든기 원자인데 관둘낸다 이럴 때 써먹는 거지 이거를 본등기 할 때 써먹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본등기 할 때는 이 사람의 진짜 등기 필 정보가 필요해 이 사람이 해주는 거니까 본등기를 아시겠죠? 그래서 가든기 필 정보가 나왔다고 이거 본등기 때 써먹는다고 X예요 언제 써먹어요? 가든기 말수할 때 포기할 때 나 안 할랜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든기 마치고 나서도 가든기 필 정보가 나온다 등기 필 정보를 작성 통제한다 누구한테? 명신한테 자기 명의잖아 가든기 명의니까 그렇죠? 자 이거 나중에 또 기회되면 또 하고요 일단 가든기가 됐습니다 그럼 소유자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아직 안 바뀌었어 지금 소유자 누구요? 이정재야 그럼 이정재가 약속을 깨고 배신하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릴 수가 있다 있다 그래서 여기다가 2번 있는데도 불구하고 3번 누가 들어왔어 지금? 김태평이 들어왔다 할 수 있죠? 가든기가 있어도 그의 반한 등기가 들어오면 등기가 아니라 각한다 실행한다 실행한다 가든기가 있어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알고 들어와요? 뭘 알고 들어와요? 알고 들어오는 거예요 등기부 딱 표고 딱 써있는 거지 빤히 아는데도 나는 3번으로 주등기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왜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어요? 몰랐대 소유권 이정 등기 하러 갈 때 등기를 안 떼어본 거지 바로 전단 딱 들어온 걸 모르고 등기를 쳐버리면 누가 사정 봐줘 안 봐줘? 안 봐줘요 등기 접수할 때 등기 한번 떼어봐야 돼 또 보고 혹시 뭐 인도가 또 확인하셔야 돼 그런데 알고 모르고 들어왔으면 이제 진 거예요 몇 번이니까? 3번이니까 순위 밀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얘가 순위버전 가든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 난리 났지? 가서 정우성한테 가서 뭐라고 해요? 얼마냐? 얼마 줄까? 잘 얘기를 해 그래서 합의가 되면 정우성이 그래 나갈게 라고 하면 2번만 싹 지우고 나갈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지 뭐 2번 가든기 말싸고 나가면 그냥 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우성이 웃기지 마 내가 2번인데 왜 나가 이러버리면 이 정우성은 누굴 찾아가야 돼? 이 정우성이 찾아가서 뭐 하자? 본등기 하자 본등기 하자 치고 돌아가세요 본등기 하자 본등기를 하겠다 본등기 본등기를 하려면 등기소에 공동신청합니다 누구 누구? 본등기 권리자와 본등기 의무자입니다 이때 본등기 권리자는 본등기 권리자는 정우성 이 사람이 본등기 권리자예요 정우성 본등기 의무자는 이게 시험이 나옵니다 본등기 의무자는 그때 그 사람이에요 지금 소유자예요 그때 그 사람 이 사람이야 얘는 상대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럼 이게 시험이 엄청 나옵니다 이 사람을 상대로 본등기 한다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본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당시 소유자 이렇게 한 거예요 가등기 당시 소유자 그러면 김태평이 아니라 이정제를 상대로 본등기 하러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본등기 권리자는 현재 가등기 권자예요 만약에 가등기를 가등기를 딴 사람한테 이전했다라고 하면 A한테 이전했다라고 하면 A가 본등기를 치는 겁니다 가등기도 이전될 수가 있다 가등기 이전은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예요 가등기를 사면 순위를 사는 거예요 순위보존이가 그럴 때는 그 순위를 받은 애가 본등기를 치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종종 나오는 게 있어요 약간 사를 바꿔볼게요 A라는 사람이 집주했는데 3억짜리야 3억짜리 3억짜리를 B, C, D가 셋이 모여서 나 1억, 1억, 1억 해서 3억을 모아가지고 사기로 했어요 가능하죠? 3분의씩 사기로 했는데 집 하나를 그런데 얘들이 다 당장 돈이 없어 셋 다 두 달이 다 생긴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동으로 공동으로 찜 가등기를 걸 수가 있어 이런 것도 돼요 공동 가등이 됩니다 공동 가등기 걸어놓고 나중에 두 달 있다가 셋이 1억씩 다 갖고 와서 공동으로 본등기를 치면 되잖아요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와 그럼 뭐가 나오냐? 한 명밖에 못 왔어요 한 명이 왔어 1인이 왔어 1인이 와서 본등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3분의 1만 할까? 전원명으로 다 할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집 것만 해야지 혼자 왔으면 얼마 들고 왔겠어? 1억 들고 왔겠지 1억 들고 와서 3억어치 다 해달라고 하면 해줘요? 아니지,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돼요 1억 들고 왔으면 누구 것만? 잘 것만 하는 거예요 잘 것만 이게 그렇게 해주면 잘 나와요 여러 명의 가등권자가 있으면 각자 자기 지분만 할 수가 있다 혼자 와서 전원명의를 할 수가 없다 알 수 있죠? 누가 그러더라고 얘가 만약에 3억을 들고 와가지고 친구들 것까지 다 하고 해달라고 하면 해줘요? 해주지, 그러면 해주지 그런 친구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런 친구 없어 왔으면 지 혼자 1억 들고 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거 상상도 하지 마 뭘 공짜를 말해 혼자 왔으면 지 돈만 들고 온 거예요 그럼 자기 것만 해야지 아시겠죠? 자기 거 자기 거 하지 뭐 남의 거 왜 해줘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것만 하는 겁니다 자기 지분만 혼자 가서 전원으로 하는 게 딱 두 개 있어요 혼자 갔는데 전원으로 한꺼번에 해주면 딱 두 개 있어 보상, 보상 보상은 전원으로 한다고 했지 보존상속은 전원이고 그럼 오히려 각자는 안 돼 안 되고 그 두 개 빼놓고는 다 각자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유증 같은 경우도 각자 하는 거예요 가등기, 본등기도 각자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혼자 가서 전원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다 아니 셋이 다 같이 사이좋게 이렇게 다 들고 와서 본등기 하면 해줘 안 해줘? 해주겠지 그거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런 거 너무 깔끔하잖아 깔끔한 거 안 나와요 혼자 와서 자기 것만 하겠다 이건 된단 말이에요 혼자서 전원 명의로 하겠다 이건 안 된다고 아시겠죠? 이게 이제 본등기하는 권리자가 여러 명일 때 문제예요 여러 명일 때 여러 명일 때 1인 지분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1인 지분만 된다 1인이 전원 명의로 할 수가 없다 본등기 할 때 끝까지 하세요 본등기 그다음에 조금만 더 이런 거 얘기 좀 해보죠 가등기만 한다 그리고 나중에 본등기 한다 가등기만 하면 내 거 돼요? 내 거 돼요? 만약에 농지를 가등기로 걸었어 취득한 거예요? 취득 아니지? 가등기 할 때 농지증 낼 필요가 없다 본등기인데 농지래 그럼 농지증 낼 필요가 있어요 농지면 농지 취득 자격증 명의로 필요하다 농지증은 가등기때네요? 본등기때네요? 본등기때네요 본등기때네요 취득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다 가등기때 아니라 본등기때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민을 여기서 받을 필요가 없어 거민 언제 받아요? 본등기때 거민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또 실거래가액을 신고하고 등기하는 거 있죠? 실거래가액 실거래가액 이거 가등기때 쓸 필요가 없어요 언제? 본등기때 쓰는 거 뭐든지 정식 절차는 다 본등기때 처리하는데 가등기때 미리 해야 되는 게 딱 하나 있어 토지거래허가 토지거래허가 이거는 가등기때 미리 처리해야 돼요 가등기때 허가를 받아서 내줘야지 가등기가 걸립니다 그러면 미리 냈으니까 여기서는 토지거래허가를 낼 필요가 없어 본등기때 토지거래허가를 낸다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가등기때 미리 냈기 때문에 이거 하나가 특이합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가등기가 아니라 본등기때 처리하고 토지거래허가 이거 하나만큼은 가등기때 미리 낸다 여기까지 했죠? 이따가 다 정리돼 있어요 칠판 계속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자, 임태평이 들어왔는데요 정우성이 이정재를 찾아가서 나 그냥 본등기 하겠다 라고 해버리면 본등기 할 때 시간 순서장으로는 4번 도로를 차리죠? 그럼 4번 들어오겠어? 2번 열고 들어오겠어? 2번 열고 들어옵니다 2번 열고 4번째 딱 껴들어옵니다 이게 본등기란 말이에요 본등기 할 때 순위번호를 따로 쓸 필요가 없어요 이미 써놨어 그래서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대한다 됐죠? 그러면 3번은 어떻게 해? 샥 밀려 내려가겠지 그렇죠? 자, 3번 밀리는 거 보세요 샥 내려가지 큰 감동이 없네 사실 옛날에는요 옛날에는요 가등기 할 때 애초에 이게 종이등기였기 때문에 가등기 할 때는 밑에 여백을 둔다라는 법 규정이 있었어 그런데 지금 전산으로 바뀌면서 여백을 안 둬도 보신 것처럼 샥 여백이 생겨 이래도 감동이 없네 이게 법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종이등기 시절이었기 때문에 등기관은 가등기를 할 때 본등기를 할 여백을 미리 마련한다라는 규정이 있었고 그게 시험에 계속 나왔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 규정이 없어졌어 자동으로 본등기 할 때 여백이 생기니까 생기면서 쫙 본등기가 들어왔죠 그러면 가등기는 2009년 본등기는 2012년 언제부터 내꺼? 2012년부터 내꺼되지 물건 변동은 언제? 본등기 시에 물건이 변동됩니다 내꺼되는 건 본등기시다 그러나 순위는 언제 기준이다? 가등기 시기준이다 순위 권호가 열리니까 2순위로 계속 본등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책갈피 껴놓고 있다가 착 덮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가등기가 책갈피 껴놓은 거고 본등기 하면 착 덮는 거예요 가등기 말수하면 책갈피를 빼는 거지 그럼 없어지는 거니까 알 수 있죠? 그래서 가등기 책갈피 껴놨다가 탁 덮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등기로 소유권자가 돼버리는 거죠 얘가 소유권자니까 이 사람 소유권은 날라가는 거죠? 소유권, 부동산 안에 두 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요 본등기권을 침해하는 애가 있다 어떻게 알아? 직권 말수해라 말수니까 주등기로 3번 말수하라고 쓴 겁니다 이게 직권인지 어떻게 알아요? 접수일 자가 없어 접수일 자가 없고 여기다가 가등기, 본등기로 인하여 말수한다고 쓴 거예요 이날, 이날 2012년 3월 20일 2012년 3월 20일 같은 날 따닥하고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정우성과 이정재가 본등기를 공동신청하면 등기관이 이거는 직권으로 말수해줍니다 알 수 있죠? 직권 말수는 어떤 걸 지우는 거예요? 2009년하고 2012년이죠? 중간에 뭐가 있어요? 2011년에 김태평이 언제 들었어요? 2011년에 들었지 그러면 이 뒤에 이 앞에 가등기 후 본등기 전 에 들어온 등기 중에 이 사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한다? 직권 말수한다 이건 잘 보셔야 돼요 가등기 후 본등기 전 만약에 가등기 전에 2005년도에 뭐가 있었다 라고 한다면 가등기가 여기인데 지워 못 지워? 못 지우죠 당연히 못 지우죠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가등기 전에 가등기 전에 나오는 순간 이건 말수 대상이 아니다 근데 2005년도에 저당권이 있었다 그럼 저당권이 가등기보다 먼저잖아요 이건 말수 대상이 아니다 이 저당권으로부터 경매 등기가 2011년에 들어왔다 그럼 말수 대상이 아니다 아무리 아무리 경매 등기가 순간에 꼈더라도 이 경매 등기는 백그라운드가 2005년에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아무리 가등기 보는 거라도 얘가 얘를 침해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얘가 얘를 침해하는 거지 이럴 때는 말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심각하게 볼 필요 없이 이거를 시험에 낼 때는요 반드시 가등기 전에 경료된 여기 나온다 가등기 전에 경료된 어쩌고 저쩌고 경료로부터 경매 기시 결정이 들어왔다 라고 하면 이거 말수 대상이 아니다 이거 필요 없어요 가등기 전에 보는 순간 이거 아니다 라고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가등기 전에 나오면 말수 못한다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더니 시험 문제야 날짜를 쓰더라고 날짜를 써 날짜 쓰면 뻔하지 뭐 날짜 가등기 전에 쉽죠 이제 어려운 거 이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이겁니다 자 나중에 보고요 지금 소유자 누구예요 소유자 누구예요 허장호 가등기 누가 해봤어 유재석 그렇죠 자 그러면 얘가 본등기를 치면 되겠죠 근데 얘가 본등기를 못 치는 상황이래 사정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본등기를 못 하게 됐대 너무 비싼나 봐 근데 포기하려고 하면 2번 가등기 말써면 되잖아요 포기하려고 그랬더니 이 부동산 애들이 줄을 섰대 줄을 섰대 포기하기 너무 아깝잖아요 본등기 칠 돈은 없고 포기하려니 아깝고 어떻게 누가 그러던데 피 받고 팔라고 그랬어요 이 순위를 팔 수가 있어요 가등기를 이전한다고 가등기 이전 그러면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뭘 또 주등기야 부기등기 소유권 이전 빼놓고 모든 이전은 부기등기라고 했잖아요 저당 이전 전세 이전 가등기 이전 다 부기등기라고 이 가등기를 이전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죠 여기다가 이다실 가등기 이전하고 들어온다고 가등기 이전 누가 들어왔어요 김구라 들어왔지 그럼 지금 소유자 누군데 여전히 서장훈이요 그럼 본등기 누가예요 김구라 가는 거지 김구라 본등기 치고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할 수 있죠 가등기도 뭐 할 수 있다 이전할 수 있다 이전할 수 있다 둘의 계약관계가 어떻게 있는지 우리가 알 필요 없어요 어쨌든 등기법상 가등기도 이전등기 절자가 준비되어 있다 그럼 본등기 누가 한다 김구라 한다 김구라가 이 순위를 열면서 본등기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가등기도 이전할 수 있다 부기등기다 이게 시험에 엄청 나왔습니다 물고 다니잖아요 이걸 알아야 그다음만 할 수 있어요 지금 가등권자 누구예요? 유재석 유재석이 돈이 안 돼서 누구한테 팔라고 했어 김구라한테 팔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잠깐만 하고 나타난 사람이 박명수야 박명수가 야 나한테 죽이려 했잖아 내가 순위 2번 샀는데 네가 김구라한테 넘기면 되겠어? 라고 소송이 들어왔어 소송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김구라한테 넘겨버리면 박명수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박명수가 법원 가서 유재석의 가등기를 딴 데 못 팔게 가처분을 걸어주세요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등기도 이전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을 못하게 가처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전이 되니까 가처분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가처분을 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가등기가 2009년이잖아요 그러면 이 가처분은 2009년 전에 나올까 후에 나올까? 당연히 있어야 가처분을 잡지 그러면 당의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은 시간 순서상으로는 이 가등기 후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처분을 잡는다면 3번을 잡을까? 2다시를 잡을까? 2다시를 잡을지 만약에 3번 가처분 그러면 이 사람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얘는 2번이니까 3번이면 지울 수 있어 그러니까 이 가등기를 가처분을 잡으려면 2다시를 잡아야 돼 2다시로 2번 가등기에 대한 소유권, 청구권을 가처분을 잡겠다 1차 처분행위를 금지한다 박명수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처분은 당연히 2월이니까 2009년 3월이네 가등기보다 늦게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엄밀하게 따지면 가등기 후야 그러나 이 가처분은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이 아니라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이죠 이거를 표현할 때 해당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당의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그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이렇게 얘기해요 해당 가등기, 그 가등기, 당의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여기까지 왔죠? 그러면 얘는 얘가 본등기를 할 때 지운다 못 지운다? 못 지워요 얘가 3번이면 본등기 치면 지워지겠지 3번이 아니라 2다시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얘가 본등기를 치더라도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작년, 작년 연속해서 나왔어요 시간 순서상으로는 가등기보다 나중이죠 2월, 3월이니까 그러나 본등기를 치더라도 얘는 말소를 못한다 어떻게 하냐 해당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그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당의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이다 그러면 본등기를 하더라도 얘는 말소대상이 아니다 말소대상 아닌 거 지금 두 개 봤어요 하나는 가등기 전에 경유에 대한 어쩌고 저쩌고 아니면 해당 가등기에 대한 어쩌고 저쩌고 얘네들 나오면 말소대상이 아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걔네들은 치매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내가 치매를 하는 거다 그래서 다시 가등기 전에 하고 해당 가등기, 당의 가등기, 그 가등기에 대한 얘네들은 말소대상이 아니다 끝까지 그거 말고 또 치매되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이거 이제 또 보고요 치매하는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라는 거죠 직권 말씀 해놓고 나서 그 명인한테 통지하는 겁니다 너 지워줬다 너 가등기 이후에 들어와서 꼈더라 지운다고 해서 지우고 나서 사후에 통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꼭 기억하실 게 소유권 가등기를 지금까지 했어요 소유권 가등기 말고 용의권도 가등기를 걸 수 있어요 전세 가등기, 지상권 가등기 됩니다 또 저당권도 가등기를 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가등기는 꼭 소유권만 가등기한 게 아니라 지상전세 임차 등기하시는 모든 권리는 다 가등기가 됩니다 그렇죠? 심지어 권리직권 이런 것도 가등기가 돼요 그렇죠? 이론상으로 등기되는 모든 권리는 다 가등기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전세 가등기를 생각하세요 전세 가등기 전세권 가등기를 걸어놨어 자세가 하세요 집주인이 있어 내가 전세를 벌어 다녀 전세를 내가 전세 자금이 충분해 충분해 내가 한 10억짜리 전세도 들어갈 수 있어 그렇죠? 10억짜리 전세가 얼마 좋을까요? 저는 그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고둥둥 하던데요 그렇죠? 10억짜리 전세 사는 사람들은 사실 돈이 없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데요 그렇죠? 여기도 한 2년 살아보고 저 2년 살아보고 그렇죠? 주택인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으면서 그렇죠? 2년씩 전세금 넣어놓고 그렇죠? 보험도 들어놓고 해가지고 전세 여기저기 좋은 데 살아보면 되잖아 그렇죠? 여기서 찾다 찾다 너무 좋은 전세물건을 발견한 거야 아 이 동네에서 내가 한 2년 살아보고 싶다 꼭 근데 누가 살고 있어 집주인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 사람 나가면 바로 들어올 거야 말로만 하지 말고 전세를 가등기 걸어놓고 할게 이거 가능하단 말이에요 집주인이랑 나랑 전세 가등기를 걸어놨어 그러고 나서 약속대로 본등기로 딱 들어왔는데 누가 또 살고 있어 그때 사는 사람이 아니야 내 가등기보다 늦게 들어와서 살고 있어 그러면 데리고 살아야 쫓아내요 쫓아내야지 왜? 내가 선수님 잡아놓은 걸 침해하고 있잖아 그럼 이렇게 나 용의권인데 걔 용의권이야 어떻게 해요? 집권 말씀해야지 이해 되고 있죠?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저당이 들어왔대 저당 나보다 후순이래 내가 선수님 전세 가등기를 걸어놨는데 그 다음에 저당이 들어와 있더래 그럼 걔가 나를 침해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내가 선수님이거든 이 저당권은 나중에 경매를 치더라도 나를 못 쫓아내 그렇죠? 그럼 굳이 걔를 말소할 필요가 없는 거지 나를 침해하지는 않는데 내가 선수인데 내가 용의권 가등기면 중간에 들어온 용의권만 주면 되는 거고 심지어 소유자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가등기에 내가 천원 걸 샀을 테니까 너 알지? 그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야 저당이 들어왔어도 상관없어요 너 뭐 있어라 내가 선수님이야 얘네들은 말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일 쉬운 거 저당권도 가등기 걸어놓을 수 있어요 앞으로 내가 돈을 꿔줄 건데 꿔줄 건데 아직 채권이 없어 꿔줄 건데 담보를 그때 잡으면 늦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저당 순위를 잡아놓을게 라고 저당 가등기를 해놓은 거야 그리고 나중에 돈을 꿔주면서 저당 본등기 들어가면 순위가 잡혀 있잖아요 좋지 그렇죠? 본등기 할 때 보니까 어마어마한 애들이 쫙 들어와 있더래 아무 상관없어요 있어라 내가 선수인이다 나중에 돈 안 갚으면 경매치면 그때 나 다 죽일 수 있어 지금 죽일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저당 가등기 걸었으면 아무것도 죽일 필요가 없는 거야 지금은 나중에 경매쳐서 그때 죽이면 되니까 그렇죠? 만약에 저당 가등기 문제가 났다 너무 땡큐야 저당 가등기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라고 끝이야 그냥 이건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빌려주는 가등기다라고 하면 동일 범위 빌려주는 애들 걔네들만 지우면 돼 나머지는 다 데려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소유권 가등기다라고 하면 가등기 전에 또는 해당 가등기에 대한 이런 것만 나오면 이건 못 지운다 나머지는 다 지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세 가지를 봅니다 치매 여부를 따지면 세 가지예요 만약에 소유권에 대해서 나왔다라고 하면 가등기 전에 해당 가등기 당의 가등기 이거 찾아내시고 빌려주는 가등기다라고 하면 같은 범위에 빌려주는 애들만 쫓아낸다 저당 가등기다라고 하면 다 데려간다 상관없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로 치매 여부를 따지셔야 돼요 여기까지 왔죠? 마지막 이제 가등기를 포기하겠대 가등기 포기하겠다 가등기 말소 가등기 포기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시험에 안 나옵니다 뭐가 나올까? 단독신정 가등기 말소를 혼자 지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정우성 그러지 말고 가등기 명인 그래야지 가등기 명인이 나 관둘낸다 라고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다시 여기입니다 가등기를 걸어놓고 소유자가 바뀌어버렸다 그렇죠? 이걸 포기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정우성 나 나갈게 나갈게 오케이 나갈게 그럼 누가 나간다? 가등기 명인 가등기 명인이 스스로 가등기를 단독신청하러 가는 겁니다 뭘 갖고 왔어? 아까 그거 가등기필 정보 나 그때 가등기 한 사람인데 나 나갈게 된다 그럼 등기소에서 본인이시네? 지워드릴게 끝나는 거예요 대신에 소유권 가등기는 심각합니다 소유권 가등기를 말소한다고 하면 등기관이 당신은 진심이 좀 필요한데 뭐가 필요하다? 인감증명 다른 가등기 말소는 한 거 없는데 소유권 가등기 말소야 이거 우리가 좀 그렇다 인감 좀 떼우시지 이렇게 돼요 다른 가등기 말소는 필요 없습니다 소유권 가등기 말소할 땐 뭐가 필요하다? 누구 인감? 걔 그러지 말고 가등기 명인인감 가등기 명인 가등기 명인의 인감증명에 들어가는 경우는 가등기 말소 중에서도 소유권 가등기 말소 소유권이 아닌 다른 가등기 말소할 때는 가등기 명인인 인감을 낼 필요가 없다 라고 우리 책에 썼던 기억이 처음 듣는 얘기 이거는 안 썼나? 안 썼나? 잠깐 볼까요? 안 쓴 것 같기도 하고 페이지 101페이지인가요? 그럴걸요? 100페이지인가? 잠깐 가봐요 102페이지네 102페이지 102페이지에 인감 내는 경우 8가지 써놨거든요 2번 보이세요? 102페이지 2번에 뭐라고 하셨어요?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할 때 그 가등기 명인의 인감증명 옆에다가 뭐라고 안 썼놨어요? 소유권 외 가등기 말소할 때는 인감증명 X라고 혹시 안 썼놨어요? 썼어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넷째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 괜찮아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실망 좀 하지 마요 솔직히 그때 그거 써놓고 그날 복습도 안 냈잖아 뭔 소리인지 몰랐고 그러니까 기억 안 나는 거예요 지금 보고 연결해서 기억해 보려고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소유권 가등기 말소할 때는 누구 인감 가등기 명인인감 소유권이 아닌 다른 가등기 말소할 때는 인감 필요 없다 그냥 가등기 필정만 들어가면 말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얘가 알았어 나갔게 해놓고 말소를 안 하고 있네? 그럼 누가 급해? 얘 급하지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도 가서 이거 지어주셔라고 단독 신청이 됩니다 대신에 등기관은 얘 말만 안 믿잖아요 얘한테 뭐 갖고 오래? 누구 승낙서? 가등기 명인의 승낙서 또 개의 승낙서 그러지 말고 가등기 명인의 승낙만 있으면 이해관계인도 가등기를 말소 신청할 수가 있다 그럼 얘도 바빠 그럼 누구 남았어 이제? 이종재 얘도 이거를 단독 말소할 수가 있어요 얘 누구요? 가등기 의무자 가등기 의무자도 뭐가 있어야 돼? 명인의 승낙서가 있어야 돼? 그러면 가등기를 단독 말소할 수 있다 그래서 단독 말소로 가등기를 단독 말소할 수 있는 사람 세 사람 세 사람 가등기 명인 가등기 의무자 이해관계 명인은 본인이 가면 되고요 다른 애들은 뭐가 있어야 돼? 명인의 승낙이 있어야 돼 됐죠? 이게 그렇게 잘 나와 그렇게 잘 나와요 자 보세요 가등기 말소 단독 신청 누구? 가등기 명인 가등기 의무자 이해관계 이렇게 된 거 자 얘네들은 이 세 사람은 가등기를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게 이렇게 단독 신청 말소가 이게 잘 나옵니다 책에 다 넣어놨어 걱정 많이 있다 볼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그만 좀 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가등기는요 자 내 거에다 해요 남의 거에다 해요 가등기 내 거에다 내가 가등기를 할 필요가 없지 남의 거니까 찜해놓는 거예요 자 가등기 취지를 하시겠죠? 임시등기를 해놓는 거예요 순위 잡으려고 내 거 남의 거 그러면 안 되잖아 내 거 내 거 자 그러면 물권적 정권 내 거 내 거에다 가등기를 할 수가 없다 네 거 네 거 너 나한테 주기로 했잖아 이거요 채권 채권적 정권 이거는 남의 거니까 가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권적 정권은 가등기 할 수가 없고 채권적 정권 가등기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물권적 정권 가등기가 된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이거를 내버리면 우리 출제자들이 너무 쉽다고 생각한 거야 사실 우리 어려운데 그렇죠? 물권적 정권 가등기가 안 된다 너무 쉽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물권적 정권을 말을 바꿔요 말을 바꿔서 뭐라고 하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잘못 갔다 내 건데 왜 너한테 가 있냐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말소해라 말소정권 말소정권은 그 정체가 뭐다? 물권적 정권이야 내 거다 내 거다 우리 민법 시간에 맨날 무효취소 해제 배우잖아요 무효취소 해제 선의의 제3자에게 대응할 수 없다고 맨날 배우잖아 그래서 무효취소 해제 됐으면 소유권이 즉시 복귀해요? 말소해야 복귀해요? 즉시 복귀지 진짜 민법 하나도 몰라 진짜 즉시 복귀 그러잖아요 즉시 복귀 괜히 얘기했다 하여튼 소유권 이전이 잘못 갔고 이 등기원이 무효취소다 비즈니 표지 통정법 표시 뭐 그거 있잖아요 차고사의 강박아 그러면 즉시 소유권 복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말소까지 하는 거지 즉시 복귀했으니까 내가 소유자지 네 등기 어떻게 해라? 말소해라 그러면 네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내 거를 뭐라 그래? 물권적 정권 물권적 정권에게 해서 네 등기를 말소해라 그렇죠? 그럼 가등기가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내 거는 가등기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시험에 물권적 정권 가등기가 안 된다 이거 하도 써먹어가지고 요즘은 말소정권은 가등기가 수가 없다 이렇게 된다니까 그렇죠? 말소정권은 뭐라고요? 물권적 정권이라고 가등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말소정권에다가 물권적 정권이라고 썼던 기억이 정말 눈이 똥그러지네 미쳐버려 미쳐버려 진짜 정말 별표 난리 나게 쳤을걸요 자 우리 교재 페이지 111페이지 한번 가봐요 111페이지 111페이지 맨 밑에 난리 났지 뭐 자 111페이지 자 111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10번에 1,2,3,4 박스 있죠? 거기 3번에 보시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정권 거기다가 누가 뭐라고 안 써놨어요? 물권적 정권을 안 써놨어? 그렇죠? 가등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각하다 이제 각하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말이에요 설마 또 각하 쓰고 있는 거 아니겠지 지금? 거기 급해지고 다 각하요 거기 그거 다 각하요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라고 막 별표 치고 난리 났잖아요 됐어요? 자 여기까지 봤고요 자 칠판 계속 보세요 몇 개만 정리할게요 자 설정 가등기, 이전 가등기, 변경, 소멸 가등기까지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소멸 가등기는 거의 말소정권이기 때문에 거의 안 됩니다 어쨌든 규정상으로는 소멸까지도 써 있어요 자 안 되는 거 자 보존 가등기 안 돼요 처분 제한 가등기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집주권 1, 2번부터 가등기 하면 안 돼요 가압류나 가처분은 가등기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자 시기부 반대 뭐예요? 종기부 자 정리조건부 반대는 해제조건부 자 시기부나 정리조건부는 아직 내 거 아닌 거야 앞으로 언제가 되면 시작되는 거지 언제가 되면 정리됐다가 그때 조건 성지되면 내 거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될 거니까 가등기 해놔야지 자 이거 종기부나 해제조건부는 지금 내 거인 거야 내 거다가 끝나 또 해줘야 돼 자 이런 경우들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앞으로 생길 거니까 앞으로 내 거 될 거니까 해놓고 이전돼요? 가등기 이전돼요? 이전돼죠 이전 못하게 가처분을 걸 수가 잇따라 했지 가등기 이전이나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도 된다 이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은 나중에 본등기 하더라도 직권말소 대상은 아니다 그래서 해당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이니까 그것까지 보셔야 돼요 자 환매권도 가등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환매권도 등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전 가등기가 됩니다 그런데 환매 특약 등기는 안 됩니다 환매 특약 등기는 처음에 소유권 이전이랑 꼭 같이 들어야 되거든 이게 가등기 들어가면 나중에 들어간다는 소리가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환매 특약은 가등기가 될 수가 없는 거고 환매권 걸어놓고 이전하는 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등기가 허용됩니다 예전에 종종 나왔는데 요즘 이 얘기는 잘 안 나와요 가등기는 표제부해야 된다 안 된다 가등기는 표제부해야 할 수가 없다 안 된다니까 이거는 가등기는 값구해도 할 수 있고 의미할 수 있어요 저당 가등기 있거든요 전세 가등기 되기 때문에 해당부해야 됩니다 사인증여 증여 계약이죠 증여 계약 계약은 혼자서 둘이 써 둘이 써 둘이 계약서 쓰고 나서 생존 중에 가등기 합시다 라고 합해서 등기세 갈 수가 있어요 유우중은 유원장 유우중은 유원장 유원장 언제나 유원장은 죽어나오지 죽고 나서 가등기를 하는 겁니다 유중 가등기를 생존 중에 할 수가 없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가등기 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나눠서 정리했고요 이제 교재 볼게요 우리 교재 145페이지 보세요 교재 145페이지 145페이지 방금 설명드린 게 책에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145페이지 보시면 거기 가등기 대상이라고 표 하나 있죠 그 표 맨 밑에 8번 있어요 8번 8번 밑에 여백 좀 많잖아요 거기다가 이거 한번 써볼까요 사인증여 가등기는 생존 중에 할 수가 있고 유중 가등기는 생존 중에 할 수가 없고 사망 후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두 개만 맨 밑에 한번 써보세요 해보세요 물론 지지난주에 유중 얘기할 때 다 했었던 거예요 다 써 있어 거기도 여기 한번 추가로 더 쓸게요 거기에 대한 연습이 옆에 기출 연습해가지고 6개 쭉 다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중에 지금 145페이지 기출 연습 6개 있죠? 6개 중에 5번에 보시면 균저당권 채권 최고액의 변경 등기 청권 보이세요? 변경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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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등기 청권 가등기 할 수 있는 경우에요 변경 변경 옆에 있죠? 6번도 보세요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에 가처분 명령 법원에 가처분 명령 이거 촉탁의 명령이에요 단독 신청이에요 법원에 가처분 명령 그러면 단독 신청할 수 있다 그랬었죠 그거는 한 장 샥 넘기시면 책에 써놨어요 146페이지 보시면 146페이지 보시면 가등기 신청에 대해서 쭉 써놨죠 가등기 신청은 원래 공동 신청이지만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이 됩니다 누가? 가등기 권리자가 둘 중에 하나 들고 가야 돼요 의무자의 승낙서를 들고 가거나 아니면 법원에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들고 가거나 이거는 이 부동산 소재지 법원 가서 받아오는 거예요 부동산에 있는 법원 가서 이거 받아오면 내가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약속대로 본등기를 하겠다 본등기 권리자는 그 가등기 권리자다 가등기가 이전됐으면 이전받은 자가 본등기 치고 들어온다 그런데 본등기 권리가 여러 명이면 자기 것만 해요? 자기 것만 해요? 해요 그렇죠 전원권 할 수가 없는 거지 직권만 해야지 그렇죠? 본등기 권리자는 그때 그 사람이에요? 지금 소유자예요? 그때 그 사람이지? 지금 소유자는 아니다 지금 소유자 승낙을 받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게 지금 146페이지에 2번 표에 그대로 똑같이 있어요 교재에 있습니다 그 밑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등기 아는 거 바로 진행됩니다 가등기 걸어놓고 돌아가셨으면 상속등기 없이 바로 본등기 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밑에 보충박스에 써 놓은 거고요 146페이지 밑에 3번 침해하는 등기 보이세요?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수하는 거예요 모두 다 지운다고 하면 안 돼 모두 다 지우는 건 아니고 나를 침해하니까 말수를 하는 거고요 사전에 통제 아까 지우고 나서 사후에 통제 아까 사후에 통제입니다 그래서 말수하고 나서 통제를 해야 되는 거죠 오른쪽으로 갑니다 147페이지 가보시면 147페이지 맨 위에 직권말수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147페이지 맨 위에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죠? 그러면 직권말수로 되는 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은, 미은, 비읍, 시오까지 전부 다 직권말수가 되는 건데 안 되는 거 보니까 뭐가 보이세요? 해당 가등기 상해 또는 가등기 전에 또 하나도 하자면 대항할 수 있는 얘네들은 말수를 못한다 나머지는 다 지운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또 착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자꾸 착각하는 게 상속등기도 직권말수 합니다 가등기, 본등기 상해 상속이 꼈다 그럼 직권말수 합니다 상속을 직권말수 못한다 그건 수용해서 수용해서는 상속을 말수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등기, 본등기 때는 상속등기도 중간에 꼈으면 직권말수 합니다 거기 보시면 리울에 있죠? 리울에? 가등기 의무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등기가 경료됐으면 본등기 치면서 이것도 직권말수가 됩니다 이것도 좀 착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말하지 말 걸 그랬어 괜히 얘기해서 헷갈려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 수용될 때는 상속이 안 지워지는데 왜 여기는 지워져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올 때 있단 말이죠 경우가 다른 거예요 수용하고 가등기 보는 경우가 다르니까 다르게 외워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147페이지 밑에 규칙 148조가 있습니다 규칙 148조 까만 박스 들어있죠? 그 까만 박스 148조 규칙은요 몇 항까지 있어요? 1항이 있고 2항이 있고 3항이 있죠 넘겨보는 센스 좋아요 1항이 있고 2항이 있고 3항이 있는데요 1항과 2항은 1항과 2항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에요 1항과 2항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됐죠? 1항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 또는 임차권 여기서는 직권으로 말소? 한다 왜? 동일 범위니까 동일 범위니까 직권, 말소? 한다 2항에 내려가 보시면 직권, 말소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됐죠? 1항과 2항은 지상, 전세, 임차권이 직권, 말소 하는 것과 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거고 하는 것은 동일한 부분의 용의권들 5개 있잖아요 지상, 지역, 전세, 임차, 주택, 임차권 얘네들은 전부 다 동일한 부분 빌리는 거니까 다 말소한다 아래쪽에 보시면 말소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게 또 5개 있죠? 그중에 5번에 보시면 가든 게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래 얘네들은 말소할 필요 없잖아요 나머지는 용의권이 아닌 것들이에요 말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1항, 2항은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넘겨보시면 3항이 제일 쉬워 딱 두 줄로 끝나죠? 3항은 딱 뭐가 보이세요? 저당권 저당권 가든 게 낫다 결론이 뭐예요? 직권, 말소 대상이 안 된다 안 지은다 이거지 끝이에요 저당권 너무 쉽죠? 1항, 2항, 4항 이렇게 나 혼자 쉬운 것 같아요 그 밑에 4번으로 내려가시면 가든 게 말소 있습니다 가든 게 말소 그러면 세 사람 외우셔야 돼요 가든 게 단속말소 가든 게 명인 가든 게 의무자 또 이해관계인 이 세 사람 외우셔야 돼요 가든 게 명인이 혼자 갈 때는 만약에 소유권 가든 게 그럼 뭐가 필요해요? 인감증명 필요한 겁니다 당연히 가든 게 필정번도 들고 가는 거고 인감증명도 필요한 거죠 소유권 가든 게 명인이 가든 게 말소할 때는 소유권 가든 게 명인의 인감증명이 필요하다 가든 게 의무자나 이해관계가 올 때는 명인의 승낙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셔야 돼요 시험에 정말 많이 납니다 바로 옆에 기출연습이 5개 있죠? 그중에 4번 보세요 4번이 작년에 나온 거예요 4번에 보시면 가든 게 명인은 그 가든 게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작년에 나온 질문이에요 5번 보시면 가든 게 의무자는 가든 게 명인의 승낙을 맞더라도 가든 게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있다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작년에 둘 다 한꺼번에 나온 거고요 바로 옆에 보시면 표 있어요? 표? 표 보시면 가든 게 있다는 다 XXX 나오다가 555 있는 거 하나 있죠? 토지거래 허가서 이거 가든 게 때 미리 냅니다 본등기 때는 다 555 나오다가 토지거래 허가서는 X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토지거래 허가서는 언제 낸다? 가든 게 때 미리 낸다 나머지는 다 본등기 때 처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른쪽으로 올라가시면 등기 실행에 몇 개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우리 다음 달 넘어가면서 조금 더 심화된 문제 볼 때 그때 볼 거니까 오늘 가든 게 여기까지만 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있죠? 프린트 7번하고 8번 있습니다 오늘 프린트 7번, 8번 여기까지만 하죠 오늘 프린트 7번, 8번 볼 겁니다 프린트 7번 보시면 가든 게 된 권리 중 일부 지분 나서 일부 지분에 대해서 가든 게 얘기하면 본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오늘 배웠잖아요 그렇죠? 셋이 1억씩 들고 가는 거죠? 혼자 1억 들고 왔어 자기 것만 할 수가 있다 그랬죠, 있다 살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틀렸죠? 2번 소유권, 소유권, 소유권 소유권, 청권, 순위버전 가든 게 격려 된 경우 그 가든 게 상의 권리를 제3자한테 양도할 수가 있어요 가든기도 이전할 수가 있다 가든기 이전은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이걸 주등기로 했네 틀렸죠? 가든기 이전은 부기등기 있다 3번, 가든기 후 본등기 전에 행해진 가든기 후 본등기 전에 행해진 본등기 권리를 침해하는 침해하는 제3자 명의 등기가 됐어요 그럼 본등기 되면 어떻게 해요? 직권으로 말소한다, 침해한다 사위에 꼈다, 그럼 직권 말소다 그래서 3번이 맞죠? 4번, 가든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 이거 촉탁의 명령이요 단독신청 이거 촉탁한다면 틀린다 그랬죠? 단독신청이다 5번, 가든기 후 본등기 전에 제3자 명의의 등기가 행해졌어요 제3자 승낙서를 첨부해야지요? 아니죠, 얘는 그냥 직권 말소니까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이러면 틀리는 거죠 그래서 바로 본등기 해버리면 되지 제3자 승낙은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틀렸어요 3번만 맞는 거고요 다음 마지막 문제 8번 보시죠 8번에 1번에 보시면 가든기는 가든기 권리자 의무자 공동신청 가든기는 공동신청이 원칙이 남았잖아요 물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죠 가든권자가 의무자 승낙서를 가져오거나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단독신청할 수 있다 그게 2번입니다 그게 2번입니다 가든기 의무자의 승낙 네모 가든기 의무자의 승낙 네모 네모 치시고 거기다 또는 쓰세요 가든기 의무자의 승낙 또는 또는 가든기 가처분 명령 쓰세요 가든기 가처분 명령 가든기 의무자의 승낙이나 가든기 가처분 명령 이거를 첨부하면 가든기 권리자만으로 단독으로 가든기를 신청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입니다 진짜 웬만하면 외울 때 됐다 이제 이 정도면 이제 외워야지 이제 가든기 가처분 명령 단독신청이라고 이거 또 다음 주에 또 까먹는다 아 진짜 미쳐버려 일요일날 또 보자고요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김병열은 강의할 때 너무 같은 얘기를 해가지고 지겹대 아 근데 왜 못 외워 좀 외우지 좀 지겨우라고 외우라고 지겹게 하는데 좀 외우지 가든기 가처분 명령 나왔으면 뭐예요 단독신청 단독신청 가든기 권자가 단독신청할 수 있다 3번 예약으로 가든기 시 거민을 받을 필요가 거민은 가든기 때 받아요 본능기 때 받아요 본능기 때 받는 거지 가든기 때 미리 하는 거 딱 하나 있죠 토지거려가 꼭 가든기 때 미리 하고 본능기 때 허가 안 받는다 그렇죠 그래서 거민은 가든기 때는 받을 필요가 없고 본능기 때 거민 받는다 4번 가든기 견 본능기 이런 식으로 할 때 해당 가든기 상에 걸렸어 해당 가든기 상에 해당 가든기 상에 가압류 가처분 나오면 얘는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딱 정해진 공식이에요 공식 해당 가든기 나오면 너는 아닌데 라고 바로 찾아 들어가면 약간 답의 답 이게 작년, 작년에 연속해서 나왔습니다 올해 또 나오긴 좀 오바긴 한데 그렇다고 또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나올 수 있어요 이거 해당 가든기 상에 혹시 모르지 또 그 가든기로 나올지도 몰라요 그 가든기 또는 당의 가든기를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은 거예요 5번 보세요 가든기 견 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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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의 본등기 본등기 할 때 토지가 올라가는 미리 가든기 신청할 때 제출했기 때문에 본등기 신청할 때는 별도로 첨부할 필요는 없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가든기까지 다 정리했고요 다음 주부터는 지적법 들어갈 거고요 이번 주 일요일 날은 오늘까지 한 등기법 쭉 한번 정리할 거니까 일요일 날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